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륜마에스트로 하슬입니다 제목을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드디어 와버렸어요 진짜 왔습니다 불륜녀 중에 한분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알이 부들부들 딸려요 일단 뭐라고 왔는지 봅시다 하슬님 안녕하세요 제가 구독자는 아니지만 최근 어쩌다 하슬님 영상을 보게 뵀는데 보게 됐는데 솔직히 기분 나빠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상 지우세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그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니 안 그래도 숨어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어렵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뭐라고 그런 우리를 함부로 비난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웃으며 조롱하면 기분 좋나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돈 좋죠? 답신이 불가능한 메일로 왔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난번에 올렸던 수많은 그분들 중에 한분이고 걸려가지고 박살이 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기를 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유부남들 썩은 오뎅이 미쳐가지고 남의 가정 박살낸 버러지들에겐 명예가 없다 그리고 고소 어쩌고 하는데 한번 해보든가 해봐 자 봅시다 저는 더더욱 불타오릅니다 원제 2021년 12월 8일자 그지같은 상간녀들 최신 근황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륜카페 침투쟁입니다 이 그지같은 년들 오늘은 뭐하나 싶어 가가지고 가서 봤더니 역시나 언제나처럼 유부남 오뎅에 미쳐가지고는 개 썩은 오물냄새를 오지게 풍기고 있었네요 특히 오늘은 개 멍청한 것들만 골라왔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보통 외도를 하는 경우 개 멍청하거나 그게 아니면 완전 철투철미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그를 쓰고 있는 것들은 그 대부분이 멍청해 보여요 여하튼 보시고 침을 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출발 아 그리고 설명 하나 드릴게요 기역니언 기혼남자 기역니언 기혼여자 기역시읗 금지된사랑 불륜 이영이영 와이프 히읗티읗 현타 히읗티긋 현타 시읗니언 사내여애 아니죠 사내불륜 이영히읗 이혼 아이고 무서워라 사내 연애중인 기혼남자 미혼여자 봐주세요 저희 회사 상사인데요 밖에서 따로 둘이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회식 때 저한테 관심을 표현했고 저는 거절 내색은 안 했어요 거절 내색을 안 했다는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내색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티미해가지고 그러다가 출근할 때면 서로 뭔가 스파크가 튀는 스파크가 튀는 그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 남자도 그랬나봐요 퇴근 후에 카풀 해주면서 나 손잡아도 되냐? 이래가지고 손잡고 이젠 오빠오빠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엔 몰래 카톡 메일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커피라도 제발 한잔 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고 보고 싶다고 자기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도 추천해줬는데 문장력이 진짜 그지 같습니다 정말 이게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제 몸을 탐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지네요 아니 님도 모르는걸 글만 보고 생판 남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팩폭이라 읽다가 뿜었어요 끌 끌 끌 아니 그래서 최대한으로 적었는데 그렇게 생각 드시면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대설 그렇게 남기시네요 그러다 마음 열어주면 지옥행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남자가 매달려서 여자 마음 열고 몸 주고 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연락 잘 안해주고 연락 잘 안되고 그래요 여자는 불안해하며 현타 느낀다 하고 등등등 뻔하죠 미혼 여자한테 기혼 남자가 껄떡대면 기분 나빠야 정상인데 개멍청하죠 와이프한테 차를 뽑아줬다는 말에 현타가 옵니다 이 사람 집도 마누라명이고 게다가 용돈 받아 생활하는 남자인데요 물론 저한테 선물 소소히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지가 다 내긴 합니다 그런데 지 마누라한테 제네시스 뽑아줬다는 말에 현타가 오네요 그런 말을 왜 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가 싶어요 이 남자에게 와이프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다 퍼져도 아깝지 않은 뭐 그런 존재입니까? 당연하죠 가족인데 가족이라는게 원래 그런거죠 아이씨 저랑 똑같네요 저는요 와이프 인스타 보고 알았어요 개제랄 하니까 저한테도 해준다고는 했는데 그때 이후로 아직 안 만나고 있어서 두고 보려구요 이런 미친 마누라가 아이들 태우고 다녀야 하니까 좋은 차를 타죠 보통은 어쨌든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 당연히 아까울거 없죠 아내가 타는 차는 아이들이 탄다는거니까 본인보다 더 좋은 차를 뽑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차를 뽑아줬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남자 내 집차를 바꾼거네요 용돈을 몇백 받는 것도 아닐테고 순수한 그 남자 돈만으로 바꿔준거 아니니까 현타 느낄 필요 없어요 아내랑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마세요 아니 지가 뭐라고 차를 사달래? 주제도 모르라? 어? 너는 그냥 땡파야 공짜 땡파 걸린 후에 잠수를 탔어요 저는 기혼여자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한테 걸렸어요 어떻게든 그 남자한테 피해 안가게 하려고 돈으로 몸으로 막았죠 그런데 제 애인이 카톡 전화 다 씹고 저를 차단 잠수를 타버렸네요 벌써 한 달 넘어가는데 자기는 절대 오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혼하면 책임진다고 하더니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되니까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놈을 잊지 못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죄송합니다 혀를 뽑아버리고 싶네요 제 혀를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무리를 해서라도 연차 반차를 해서 나를 보러 올 때 두 번째 형광등 형광등 안전기 고장나서 불 깜빡거리니 며칠 유튜브 공부도 하면 유튜브 공부도 하면서 고쳐줬을 때 자기 집 보이려는 마누라 마누라가 봐달라고 해도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라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해주는 거죠 내 남자니까 세 번째 출근길 데려다 줄 때 깜빡 잠들었는데 회사 도착해서 안 깨고 조금 더 잘하고 손잡은 채로 기다려줬을 때 네 번째 매일 지 마누라하고 한 주고받은 카톡 보내줄 때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대답할 때 미쳤네요 다섯 번째 집에 있을 때도 내가 부재중을 남기면 콜백 해줄 때 눈곱 떼줄 때 내 말투를 닮아갈 때 빈말이라도 내 눈을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야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럴 때 최소 별거라도 언제까지 할 거라고 정확히 시일 정해줬을 때 일어났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아니 사부는 뭐죠 님이 그 남자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건가요 사부는 진짜 소름이네요 자기 마누라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좀 더 매몰차게 했으면 좋겠네요 헐 진짜 사본 와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네 저도 사본 보면서 헐 소름 그랬는데 이미 댓글에 있네요 와 사본 뭐든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면 보기 안 좋아 사본은 죄송한데 좀 모자라 보여요 모자란 차를 이 남자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아니 그 남자가 모자란다고 그렇죠 그 남자가 너무 모자라 보여요 아니 10대도 저렇게 미성숙하게는 안 하던데 10대도 저렇게 미성숙하게는 안 하던데 나머지는 로맨틱하게 보였는데 사본 때문에 홀로당 다 깨요 2대도 없고 서예지 사건 생각나네요 근데 카톡도 애매한 부분은 삭제하고 보내면 님은 모르는 건데 말이야 저도 그 사건 생각났어요 4번 아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남친은 30대 후반이에요 아 더 어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린 나이는 아니네 뭐가 됐든 서로 맞으면 됐죠 뭐 아 어리시군요 요즘 어린 친구들 남친이 밥 먹을 때 또 어디 갈 때 꼭 사진 찍어 습관처럼 여친에게 보내길래 저는 너무 이상하던데 그들의 문화인가 싶어요 4번 흠칫 그러다 질려해요 아니 저를 질려하는 게 무서운 것보다 저 혼자 끙끙 안고 상상하고 현타 오는 게 더 무서워요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4개월이야 이혼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근데 4분 소름도다 이혼이요 할 거예요 협의 안 해주면 가출을 해서라도 소송한다고 저랑 약속을 약속을 했는데 찍힐지 안 찍힐지는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끌끌 가출해서 소송 꼭 하라고 하세요 제발 찍혀서 후기 공유 좀 해줘요 마누라 하고 매일 카톡을 하는데 무슨 이혼이야 후기 절대 못쓰죠 에이 카톡 내용은 제가 보니까 매일 제일 잘 알죠 일방통행 카톡이에요 제가 아니라도 이혼을 할 가정이에요 그 남자가 볼 수 있어서 곧 폭 예정입니다 이 글은요 꼭 한 달 뒤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후기 남길게요 20대 중반 미혼여자가 30대 후반 기혼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좋단다 펑 예정은 개뿔 너 박제 나중에 얘도 매일 보내오겠네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필 경우 불륜 정황 포착 시 절대 티내지 말고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세요 이혼을 안 해도 상관 소송은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기 민사를 걸 시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가능해요 승수 후에 월급까지 가압류됩니다 재판 결과 내용 증명을 상관년이나 상관놈 회사에 보내기 짤리든가 말든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이혼 안 해주기 상관년이나 놈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경우 판결문, 카톡, 블랙박스 등등 증거를 USB에 담아 상관년놈 사둔 어른한테 보내주기 혹시나 소송 판결 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상관을 저지르고 있을 경우 추가 소송으로 계속 도움받아내기 금융치료, ATM기로 쓰시면 됩니다 이혼은 연먹이고 먹일 만큼 한 후회해도 늦지 않아요? 댓글 1번 아니 근데 저 카페 불륜 카페 아닌가? 끼리끼리 개그지같은 쓰레기들이 모여놓고 그 와중에 서로한테 팩폭 날리는게 더 웃기네 까리까리까리까리 특히 제정신인 척 코스프레하는거 진짜 어이없어요 댓글 진짜 딴건 모르겠는데 다들 그나물의 그 밥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애초롭게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거 진짜 개어처구니 없네요 2번 그러게요 지들 나름의 어떤 선이란게 있는건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내로남불인건가? 뭐죠? 3번 그러니까 저기 상간녀들 중에는 기혼여들도 있기 때문에 상간녀가 가정이나 와이프 건드리는거에 대해서는 지들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도 팝업이 있는데요 미혼인 상간녀랑 기혼인 상간녀랑 편가라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똥이랑 설사가 서로를 더럽다며 욕을 하는거죠 2번 남편 바람피우면 이혼해버리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혼하면 저는 상간충들이 좋아하는겁니다 오히려 그러니 절대 바로 이혼하지 말고 현금지급기로 쓰면서 이혼소송을 하면 만약에 상대가 이혼소송을 하면 기각시켜버리세요 그렇죠 이게 그 뭡니까 이혼소송을 못걸죠 그게 아니면 말이 생각이 안나네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가정으로 돌아와 이러면서 문자쇼 하면서 상간충들이 그렇죠 유책배우자가 아니면 소송 못합니다 이혼조건 나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줄 때 그때 이혼하면 돼요 그 사이에 비자금도 만들고 직업능력 기르고 최대한 나한테 좋은 조건으로 이혼한 후 상간소 판결문과 증거로 간념간념 파멸시켜버리면 됩니다 댓글 저번에 신은숙 변호사가 팩폭을 날린 적이 있죠 속은 배우자들은 변호사 앞에서 본인이 당한 배신감과 치욕 아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한 회한만 쏟아놓는데 오히려 이 더러운 상간 남녀 첩들은 상대한테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배신한 배우자에게 둘러줄 것은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부터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한 배우자에게 돌려줄 것은 금융치료뿐이에요 3번 그래봤자 결국 다같은 버너지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소름끼쳐야 하는게 킬포네 4번 아무리 철두철미해도 똑똑하지는 않은게 자기랑 바람피우는 이 사람이 이혼 후에 지랑 살게 되면 그 이후 본인을 마지막으로 다른 이성이랑은 절대 바람을 안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요 왜 현 와이프나 남편이랑도 결혼하면서 평생 변치 않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거든 5번 아니 근데 이거 반대수 뭐냐 이 더러운 상간 년 놈들 추천이 300개인데 비추가 90개요 뭐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를 악물고 반대를 받고 티나보네 6번 전에 심심해서 저 카페 들어가본적 있는데요 진심으로 지능이 한참 모자란 년 놈들만 모여있었습니다 특히 천년이 첩골 못 본다고 한 번은 어떤 상간년이 지랑 만나는 유부놈이랑 다른 상간녀랑 모텔 가는거 그걸 미행해서 찍어올리며 배신당했다면서 징징대니까 다른 상간년 놈들이 그 유부놈 욕하고 편들어주네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여자 연예인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기사를 올려놓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며 여자 연예인 불쌍하다고 그 남편놈 욕하고 개지랄해 하긴 이 정도로 지능이 낫고 역지사지가 안되니까 이런 거지같은 불륜이나 하고 사는거겠죠 8번 근데 요즘엔 불륜하는게 중심인 드라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쓰레기들도 더 미쳐날뛰는거야 미친 드라마 볼 때마다 욕나하고 확 망해버려라 그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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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진짜 영혼의 박채가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분이 또 볼 수 있게 그리고 감사합니다.